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처음으로 양자 대결 구도가 확실히 만들어진 뒤에 나온 여론조사여서 꽤나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이 된 뒤에 이재명 후보하고 양자 대결 결과를 한번 살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를 훌쩍 넘겨가지고 15% 정도 격차로 앞섰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가 40.8% 이재명 후보가 30.3%로 두 사람 간의 격차는 15.5포인트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4.7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2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0.9 그 외의 인물들이 3.5 없음이 9.2 잘 모름이 2.3%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뭐 정권교체 여론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며 최근에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권교체를 원한다라는 응답이 57%였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탈한 걸 제외한 나머지 정권교체 여론이 고스란히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났는데 경선이 끝난 후 민주당과는 다르게 그렇게 갈등이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아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후보의 약점으로 꼽혔던 2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현재 윤석열 후보 등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MZ세대 젊은 층들의 지지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인데 현재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번 경선의 후유증으로 젊은 층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인데 당 지도부 측에서는 현재 홍준표 의원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홍준표 의원에게 쏠렸던 젊은 지지층들이 윤석열 후보라든가 정권교체 여론에 힘을 실어주기를 좀 많이 호소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경선 패배는 분명히 인정을 하겠지만 차기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돕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입장을 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쥐승승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 측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잘 설득을 하고 좀 손을 맞잡아가지고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돌리고 젊은 세대들을 위한 공약 개발이라든가 정책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계층 중에 하나가 20대 계층인데 2030들을 잘 다독여가지고 정권교체를 이뤄내는데 큰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20대 중에서도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를 더 꺼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 이재명 측에서 아무리 코스프레하고 본인이 했었던 그 쌍욕에 대해서 쉴드를 친다는 거 하더라도 그 정도의 욕설을 내뱉는 사람을 사실 젊은 여성들이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배우와의 스캔들이라든가 여성들이 꺼릴만한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인물로서 현재 이재명 측에서 젊은 여성들의 표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앵간히 힘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웬만해서는 젊은 여성 측의 지지로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지 의사와 상관없이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라는 당선 예측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7.9%였고 이재명 후보가 35.6%였으며 또 대선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응답자의 32%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고 46.4%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7.1%로 필요하지 않다 17.6%보다도 압도적으로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대선에서 좌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우세한 상황이고 우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정의당의 심상경 대표가 현재 민주당은 우리하고 지금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얼마 전에 직격탄을 내렸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기는 무조건 차기 대선에서 완주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상 좌파 진영은 웬만하면 단일화가 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 정권들어가지고 민주당이 정의당의 뒤통수를 지금 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굳이 민주당에게 도움을 주는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에서 당선된 가능성이 사실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오히려 우파 분열을 일으킬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러다가 정권교체에 뭔가 걸림돌이 될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에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를 추려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은 막판에 가서는 단일화의 힘을 모아서 정권교체에 어느 정도 이바지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지분을 챙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경선 후 정당 지지도 조사도 발표가 되는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바뀐 13.8포인트 격차로 앞섰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상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현재 민주당을 앞서고 있고 성별로 보더라도 남녀 모두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선호한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의 46.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답했으며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응답은 24.9%에 그쳤는데요. 그리고 연령대로 보더라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사실상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외에는 현재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히 지금 약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결과인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도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0.4%포인트가 하락한 35.1%를 기록을 했고 매우 잘하고 있다가 18.7%였습니다. 반면에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5포인트 하락한 61.7포인트로 나타났지만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무려 45.2% 잘못하고 있는 편이 16.5%인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관련해가지고 부정적인 강도가 굉장히 센 편이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는 지속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연령대를 보더라도 현재 모든 연령층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젊은층일수록 이번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현재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경선 후의 컨벤션 효과를 어느정도 누리면서 국민들의 정권교체 여론에 일정 부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주자 선호도라던가 정당 선호도 문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등 현재 트리플 하락 악재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차기 대선 관련해서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어느정도 물이 들어올 때 분위기를 잘 이끌고 가야 할 것이며 현재 경선 후에 좀 지숭숭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빨리 매듭을 짓고 원팀 분위기를 확고해 가지고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정권교체 바람에 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